오토바이 넘어뜨리고 쌩입니다.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취했는지 휘청휘청 호랑나비 춤을 추면서 걸어오는 남성. 자 갑자기 갑자기 길바닥에 야 이자연 니가 그렇게 잘났어. 자 벽에 기댄 채 서있는데 자 오토바이가 흔들 흔들 어 왠지 불안한데 허리를 숙이고 어 한참 괴로워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꽝! 예 오토바이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빨리 세워야지는 커녕 옆에 서서 얼굴을 저렇게 휴따로 닦더니 아이 또 던져 그걸 또 자 야 이자연 너보다 나 더 예쁜 여자 만날 거야 하면서 저렇게 갑니다. 이자연 기자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네 저게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 남성이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서 구토를 한 뒤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저 오토바이가 가게 꺼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동안 일단 영업을 못했고요. 저게 신형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부품 공수가 잘 안 돼서 일주일 뒤에야 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CCTV를 보고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남성 찾았는데요. 사과는커녕 그거 원래 파손돼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아니다 수리비 150만 원 나왔다 얘기를 했더니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돈 못 주겠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보험 처리도 못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재물손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 설명으로는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민사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너무 억울하고 고민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세상에 이거 이거 진짜 방법이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긴 한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사수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거고 지금 영상이 명백하게 있고 남성의 얼굴도 아마 CCTV 확보가 됐을 거고요. 수리한 부분도 법원이 보기에는 이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토바이 왼쪽 부분이 아마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법원의 민원실에 가서 소액배상 청구를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서 청구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고 처음에 오신 일은 분명히 어렵겠지만 그냥 억울하게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